먼저 객liv一次 반think 이 Hannity 아니! 아니 끊지 말아 주세요! 근데 아니야 approximately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지원아! 지원아! 이상해! 이상해! 이리와 이리와 진짜... 자 반장 나가세요 그래! 화내는 해야 돼 안 무서우려면 아! 이렇게 나는 샛빙 모든 게 다 샛빙 하이 가이버! 네! 유진 씨 잘 다녀오세요! 나 간다! 나 간다고 얘들아! 잘하고 와!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아! 왜? 왜? 난 못해! 왜? 한 발 딱 나오고 포기하기 있어? 언니 우는데 거의? 아니 아니 왜? 아 좀! 언니 할 수 있어! 진짜 무서운가 봐! 우리를 아이보를 생각하면... 아 나 어떡해 진짜? 아 진짜 제발이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슈퍼가 아니라... 한 명만 같이 와볼래? 아니! 한 명만! 안 남아도 돼! 망했다! 지원아! 우리 둘이 어떻게 해? 나는... 나는 샛빙! 나는 샛빙! 나는 겁쟁이! 아니 이서 먼저 갈래? 이서는 괜찮은데? 문 닫는다! 미안해! 아니 이서도 은근 겁이 없더라고 소리만 지르지 바닥에 또 그거 있나? 터뜨리는 거? 저 진짜 괴롭히지 마세요 진짜 괴롭히면 안 돼요! 알았죠? 뭐야? 안녕히 계세요 어? 나이스! 상상이가 막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나를 아 막 와! 할까 봐 입이 막 이렇게 찢어진 지진이었으면 좋겠다 어? 난 그게 그러기 싫다고 했어 그런 줄 알았죠 이서 언니 발꼬락 봐 잠깐 긴장한 발꼬락 나 얼마나 불안한 짓이 앉지도 않아 지금 난 갑자기 안 무서워졌어 이 리액션을 보고 좀 괜찮아 나도 조금 마음을 위하니까 나를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미리 놀라줬어 너가 미리 놀라줘서 나는 씩씩해! 난 혼자가 아니야! 하!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아우 제발요 아 움직이지 마요 아 죄송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와닷다 하실 거예요 아아아악 아 어머니 진짜로요 언니 아 죄송해요 눈 눈 하지마 돌아가셔서 커튼 열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요? 하지마 하지마요 아 깜짝이야 하지마 또 뭐가 있을까 진짜 여기는 별게 없었어 너 방금 위에 봤잖아 떨어지는구나 여기 먹으리카 있잖아 이제 안 떨어져요 나 제발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아 넘어가지고 헬로 아 오케이 당기면 내려와요 지금 괜찮아요? 한번 들어와 주세요 지금 어때요? 괜찮죠? 그렇지 다 죽었어 에이 어디 가면 돼요? 에이 식식하게 때론 식식하게 심심하겠다 이렇게 가요? 이분은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따라오기만 해봐 뭐지? 그냥 들어가면 돼? 에잉? 간절하면 돼 뭐야? 물리소리들이 뭐야 물리소리들이 봤어요? 어머머 왜? 머리 위에 얹히지 말고 앞에 내려오게 해야 될 거 같아 열자마자 해야 될 거 여기서 바로 오 신이시여 아 저를 지켜주세요 세상의 모든 신님 움직여요? 아 나 진짜 제발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진짜 아 나 진짜 참 못해 움직이지 마 메소드 연기하는 배우야 움직이지 마 어 어 어 비즈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지만 알려주세요 아 다행이다 아 홍련 어 멤버들 원영이야 언니 나 미션 봤어? 홍련 네? 아 아 아 아 화나 화나 아 아니야 잘해 나 잘해 아 근데 할 수 있어 별로 안 봤어 솔직히 어 이미 좀 슈퍼 많이 당했잖아 한 명만 들어와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만해 이제 이런 리허설도 했던 거야? 우와 우와 이렇게 하면 더 놀라겠다 아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적성을 찾았어 아 진짜 귀여워 신났어 지금 다 보인다 귀신 다 보인다잉? 나한테 달려오겠지 이제? 아 카메라 여기 있다잉? 으악 으악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오우 진짜 오지 마라잉? 나 진짜 오지 말라고 했다 진짜 오지마 으악 보지마 으악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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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안 와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지마 뭐야 아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나 싸움 잘한다 싸우지 말고 와 진짜 오지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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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호다 오지마 없어 없어 진짜 오지마 으악 호다 나한테 오지마라 아 여기까지 안 왔으면 안 오는 거 아니겠어? 아 뭐야 다 왔는데? 다 왔다니까 빨리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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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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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담욕트웨어 계속하나 봐 아 진짜 왜 이래? 와 진짜 왜 이래? 안 한다니까 이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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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짜 왜 저래? 으악 쟤 우선 침대리 했나봐 이서 너 공이야? 네 그럼 너랑 나랑 팀인가 봐 나 완전 뛰 가기 싫은데 나도 싫어 너도 내 마음을 느껴봐 으악 으악 다 같이 가야 돼 할 수 있어 유진아 원영이 너무 놀랄까 봐 걱정된다 어떡해 유진이 많이 무서워하던데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이러면서 가던데 우물에 가면 되나요? 하이 엥? 이거 뭐예요? 성? 귀신은요? 안 보고 가요? 안녕 왜 나 안 놀래켜줘요? 나도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이거 해야 되는데 으악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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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놈이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상호 성얀 구성 지암 레이랑 나랑 하면 난 뭔가 마음의 의지가 돼 나도 가을 언니랑 있으면 괜찮아 나도 나 가을 언니랑 있으면 괜찮아 레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저 근데 생각보다 좀 잘하는 거 너무 강해 언니를 리더 해줘야 돼 너 생각보다 강한 거 같아 그래서 우리 1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 아이 안 돼 왜요? 아 그럼 안 끝날 거 같아 하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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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1번이요 2번째 하나도 안 무서운데 미션도 있고 뭐 갔지 않아 진짜 봐봐 여기 중에서 너만 놀랐잖아 하위바위보 하위바위보 이 이즈나 원영이나 이런 친구들 그쵸 너무 과한 건 안 하려고 아우 감사해요 PD님 빨리 와 3분 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나가자 어때? 우리 한 20분은 걸린다 한 표 라면 끓여놓고 기다릴게 사랑해요 뭐야 이게 귀여워요 귀엽다 냄새 나 약간 탄냄새나 아우 뒤에 돌아보고 싶지 않다 난 안 돌아볼래 어때? 없어 어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래 콩알탄 정도는 예상했어 근데 저거 뭐야? 아 횃불? 아 앞에 누구 걸어가 우와 무슨 게임 끝에 미션인가 봐 야 사람이야 그니까 그니까 손목이야 손목 사람 손목이라고 아 사람 약과가 든 돗짐 이 길의 끝 창구에서 분실되었다 어어 안 땜이 안 된 건가 미안해요 아우 봐봐 저기 치마 펄럭펄럭 거리면서 언니 지나다닌다니까 봐봐 봐봐 가방? 가방 잃어버리셨어요? 가방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리신 게 언니세요? 내 짐 어딨어? 1, 9, 9 내 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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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진짜 하지 마요 내 짐 어딨어? 나 진짜 화낼 거야 아니 진정하고 우리 앞으로 가자 내 짐 줘야 돼! 내 짐 줘야 돼! 내 짐 줘야 돼! 언니 너네가 가져갔지 아니라고 저희 찾으러 왔어요 언니 찾아드릴게요 어? 저승사자다 아 beautiful life 안녕하세요 혹시 짐 보셨어요? 산 것들이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기 두 분 잡아 오는 데인가 봐 빨리 돌아가 저 짐 찾으러 왔어요 빨리 돌아가 네 죄송해요 제발 아기가 있냐 저기? 제발요 나 너무 무거워요 지원이 절대 집에 못 가겠는데? 끝에 거는 있겠지? 혹시 짐 보셨어요? 약과가 들어온 봇짐이에요 여기를 보고 계셔 여기로 가야되나 봐 여기로 가야되나 봐 언니 뭐 안 할거죠? 진짜 어? 가시는데? 저기로 가자 저기로 따라가는 거 같아 그런가? 이리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문이 있는 거 같아 아! 따라와! 뭐예요? 아까 알려준 길로 가 아 우리 잘못 왔대 저기 쉬시는 데인가 봐 근데 여기로 가는 건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로 가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아까 알려준 길로 가 언니가 그러셨어 아까 알려준 길로 가 자 이제 문 열면 안에 귀신이 있다 될 거지 용감하게 너가 한번 열어보자 언니 어? 저 두 분 가보고 싶어요? 너 먼저 들어올 수 있겠어? 아니요 언니가 한번 열어볼까? 옆에 찾아보고 없으면 너가 한번 열어봐 항아리 이거 딱 봐도 수상해 없어 없어 왜요? 왜요? 거미 거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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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미 아! 감사합니다 아 나 귀신보다 벌레가 더 무서워 내가 이거 될까? 여기 미션이 있어요 이 가방을 습득하신 분의 분께서는 창고 문 앞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방 찾았습니다를 외치고 아이브 노래 한 차절과 함께 춤을 춰 나 건다 응 이제 나오니까 조심해 가방 찾았습니다! 데리스와이엠 안녕 혹시 주인이세요? 왜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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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리로 가 빨리 가 내가 빨리 갈게 빨리 가자 우리 끝난 거 같은데? 너 끝이야? 진짜? 끝인가요? 저번에 비해 아 나 그래도 이번에 언니랑 있었는데 훨씬 나았어요 진짜로 아 괜찮았죠? 진짜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진짜로 진짜 하지 마 ㄹㄹ이지밀 진짜 하지마 나 진짜 무서워요 언니 진짜 무서워요 응 quote 레지이 말 있어 아 약 가든 거 맞죠 많이 배고프세요? 지금 좀 더 간결해지고 괜찮은 거 같아 언니가 좀 더 강해졌나 봐 그 벌레가 나왔잖아 아 벌레 그게 좀 충격적이긴했어 아 벌레 근데 저승사자님이 뭔가 더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화면 어떻게 더 세게 차야 되나? 울 것처럼만 해도 무서울 거 같은데 어 저거 네 거미가 있어서 이기고 들어야 되길 하이팅! 소리 한 번 질러줘 들어야 할까?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 무서워 언니 많이 무서워? 할 수 있어 그 비주얼로 말하니까 너무 신뢰가 안 간다 거울 봐봐 단단히 혼난 얼굴로 할 수 있대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놀랍지 놀랍지 근데 다 여기에 있었던 오늘 하루쯤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이아 파이팅 얹어 빨리 아자아자 파이팅! 나 지금 웃는 척 해봤어 이게 미션인가봐 나그네의 짐은 이 길의 끝 창고에서 분실되었다 괜찮네 우리 약과 찾으러 가는 거였어 레이아 약과가 찾으러 가는 거였어? 어 저기 사람 있어 내 짐 어딨어? 응 제가 찾아드릴게요 내 짐 어딨어? 찾아 드릴게요 내 짐 어딨어? 찾아 드릴게요 내가 찾아 드릴게요 찾아만 기다려봐요 약과가 있었어? 내 짐 어딨어? 아니야 무서워하지마 나 진짜 무서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여기로 와 내 짐 어딨어? 내가 금방 찾아 줄게 너네나 가져갔지? 아니야 내 짐 어딨어? 약과 찾아 준다고 안 해지마 안 해지마 길가태 있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저 사람 있어 어허 뭐라고? 산 것들이 이것에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저 옛날 말 빨리 돌아가 돌아가? 빨리 돌아가 웃고 있는 거 다 보여 빨리 돌아가 다이브지? 장원영이라 레이아 아 내가 장원영이야 여기로 가라고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오케이 고마워 길 끝에 한 번 더 했어 뛰어와도 괜찮아 근데 길 끝에 보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지? 모르겠어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여기가 길 끝에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빨리 약과 찾을게요 아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응 막 여기에 사람 얼굴 있는 거 아니야? 보찜 왜? 붓짐이 뭐야 근데? 보따리 보따리 가방 여기 안에 있다고 했지 이 귀신 찬문에서 얼굴 보여준다고 한다 아 왕 할 수 있다 왕 해주자 괜찮아? 괜찮아 아마 들어오자마자 뭐 있을걸? 어 괜찮아? 어후 괜찮아 어 안 열린다 어 그래? 아 저거? 아 저기 있다 있어? 땡 아니 아니 아 왜 나하고 싶어 땡큐 짐 찾았지롱 이건 뭐지? 이 가방은 습득하시면 괜찮으세요 아 됐다 우리 다행자 가방 찾았습니다 하고 숨 참고 러브다잎 하면 되나 봐 가방 찾았습니다 숨 참고 러브다잎 여기 사람 있어 여기 사람 있어 레이아 뒤에 내 약관에 놔 여기 있어 내놔 여기 있어 내놔 요즘 그거 약과 쿠키 유행한 거 알아요? 두 개나 줄까? 가 알겠어 안녕 빨리 가 알겠어 알겠어 퇴근할게 알겠어 우리 다 한 거 같아 다 했어요 성공 감사합니다 내가 안 났어 레이아 덜 무섭지 어 이거 하면 진짜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니까 괜찮아 저분에 비해 어땠어? 레인이 약간 기다려주면서 무덤덤하게 하니까 제가 마음에 힘이 돼서 멋지게 약과를 찾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원 몰 타임 원 몰 타임 원 몰 타임 제가 어느리랑 하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할 수 있어 우리는 리즈 이서 화이팅 우리 집에 갈게 안녕 안녕 나랑 지온 언니랑 했으면 모든 분들 퇴근을 못 하죠 퇴근을 못 하죠 리즈 이서는 최후 30분이야 리즈 이서는 최후 30분이야 아 진짜 못하겠군 내일 아침에 먹을 거 같아요 내일 아침에 먹을 거 같아요 이 형사랑 같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아무도 안 무리시지? 안녕 바이브 나는 지온 언니랑 팀이 되어 시무룩해진 이서야 나만 안 심각했나봐 아니 그래 놓고서 안 갈 거잖아 언니 아니야 아니 저기서는 내가 처음부터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진짜 안 무섭다고 손 잡아줘? 아니 일단 손 빼 위험하니까 빼 위험하니까 나 안 넘어져 나 사실 무릎 부... 언니가 제 팔 잡아요 안 무섭다면서 아 잠깐만 조금 심장이 떨려요? 아니 하나도 안 떨려 약간 두근두근데?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손 잡아줘? 아니 손 잡는 게 더 무서워 왜왜왜왜 지금 손 잡으면 귀신 손 같으니까 뭐야 왜왜왜왜 그 옆에 누구 있어? 아 감독님이신가? 아니 감독님 없으신데? 응?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 우와 왜? 손 이거는 그 모양이잖아 으아아아 깜짝아 야오 미안 미안 저기 잡고 나가는 짐은 이 길 끝 창고에서 분실되었다 이 길 끝에 갓 어 귀신언니야다 언니 귀신언니 언니 어디 가요 귀신언니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죄송한데 우리한테 가라 내 짐 뭐라고? 내 짐 어딨어? 아 진짜 뭐해? 내 짐 어딨어? 뭐해? 내 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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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라 저거지마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언니 앞장으로 가 내가 앞장으로 가 내가 앞장으로 가 내가 앞장으로 가 내가 앞장으로 가 내 짐 어딨어? 저기로 하라고 여기 없다? 왼쪽 몰라 왼쪽 저쪽으로 가서 쪽 언니 왼쪽 아니 여기 없어 여기 없다고 야 가자 내 짐 어딨어? 저기까지 나가 아니 오잖아 내 짐 찾아줘 찾아줘 알겠어 좀 해줄게 언니가 비키는 찾아줄게요 언니가 가져갔지 안 내려갔다고 아니 아니야 여기가 가져갔지 여기가 가져갔지 아니 카메라 아 나야 언니 나야 엄마 휴대포레님 나 카메라 우리는 프로아이돌이니까 진짜 하지마라 야, 저 언니 쫓아와. 빨리 가야 돼. 아, 너 본질 아프나고! 뭐? 상관들이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언니, 일로 와. 돌아가! 돌아가! 안 돼!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와,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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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해리고 가! 아, 아니야! 아, 아! 오, 아! 오, 아! 언니야? 오, 야! 오, 울어! 오, 오빠! 아, 아! 오, 진짜! 어떡해! 어떡해!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아, 이게 뭐야? 아, 감독님. 아, 아, 왜! 진짜 뭐야? 아, 귀신이! 진짜 숨소리 났어. 진짜 뭐야, 나 근데 안 보여. 아, 뭘! 아, 웃기세요? 아, 웃기신가 봐. 진짜 감독님이 웃기셨잖아! 아, 안 됐다! 아, 진짜 깜짝아. 아 머리야 가 아 진짜 강렬 언니 여러분 언니는 죽었어요 여러분 언니는 죽었어요 야! 나 다음에 안 눌렀다 진짜 언니 앞에 또 있잖아 그냥 가 저기 뭐가 무서워 기다려봐 카메라 너 카메라 다 써? 여러분 지현 언니가 분량 다 뽑아주고 있어요 으악! 갑자기! 제발! 아 진짜 오지 마라 제발 아 뭐해 언니 말 나 언니 때문에 놀랐어 뭐라고? 저기 있어요? 오케이 알겠다고! 도용해! 근데 가방이 없어 이건 뭐지? 어디가? 이거 아니야? 이거 가방? 아 그냥 무섭게 하려고 그런거야 아 창고 안에 있어요? 설마? 야 근데 퇴근 빨리 해야겠는데? 뭐야 재미없어 아 하나도 무섭네 창고 아니였나 아까 그 사람이 아 아 저기 그 언니 일로 가지 않았나? 저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왜 놀래키려고? 아 없어 없어 나 언니 봤어 나 언니 봤어 나는 못해 거기 언니가 있었어 쉬어 나오지 마라 진짜 언니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울 거 같으니까 내가 손은 잡아줄게 근데 가방이 여기 있는 게 맞아? 감독님 여기 안에 찾아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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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주시는 거야? 으악! 으악! 다 쏘야! 다 쏘야! 다 쏘야! 아 됐다 우주최고 가수 아이브 노래 한 소절과 함께 춤을 춰주세요 근데 하다 나오면 어떡해? 도망가야지 뭐 여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언니? 근데 그 언니 여기 들어간 거 맞아 아 감독님 왜 그래? 왜 움직여요? 제발 야 빨리 끝내자 제발 기준 언니 야 빨리 끝내자 제발 그럼 가자 어 뭐야 가방 찾았습니다 가방 찾았습니다 댄스 마이 라이프 아름다운 갤럭시 비어 라이더 장르도 오늘 셋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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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쏘! 내 아까래다! 으악! 언니 저기 있어요 갔어? 어 갔어 아 왜 이래 진짜 아악! 아니 언니 왜 자꾸 싸워 아악! 눌리키잖아 인사 한 번 하고 와 아 저기 절개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화해하고 와 화해하고 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뭘 왜 감사해 오지마 제발 오늘 같이 아니 근데 악수 한 번 해 언니 싫어 더 진짜 하지 마요 아니 오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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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제 가 하트한테 안 해주나 하트 아니야 땡큐 깨졌어 깨졌어 귀신이랑 친구 먹었어 깨졌어 끝났어요 저 예쁘게 나왔겠죠? 뭘 예쁘게 나와 무슨 소리야 무릎 보고도 안 하고 큰일 날 뻔했네 아주 훨씬 무서웠어요 진짜요?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옆에서 보면 시청자 입장이 돼요 제가 다이브가 됐어요 오늘 1일 다이브 아 아 목이 왜 이러지? 다음 간다면? 발언니? 응? 침착하 왜 또 이 사람 가고 싶어요 놀라니까요 놀리는 맛인 아 게임 쭈 안녕 안녕 귀신 언니 지금 퇴근하셨어요? 저 같이 사진 찍고 갈래요 귀신 언니 퇴근하지 말아주세요 귀신 언니랑 사진 찍을래요 귀신 언니 귀신 언니 1,2,3 1,2,3 4,5 4,5 4,5